페이스북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짧은 글이지만 현재 한국의 선거 상황을 아주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정리정돈한 그런 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끝 마지막 그런 부분으로 사실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선관위의 나라였습니다. 지난 5년은 선관위 나라였습니다. 주권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선관위의 전산조작 프로그램으로부터 주권이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땅에 실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선거관리회는 인쇄 도장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 특위위원과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고 힘을 더해 주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제가 요즘에는 댓글을 다 읽습니다. 전부를 그 가운데 민심이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민초들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선관위가 인쇄 도장을 고집하는 것을 두고 세금 내는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배운 사람들 말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고 그것을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데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공직생활 중에 선거 종사원도 했고 투표관리관도 해봤습니다. 전혀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 선관위가 거짓말하지 말고 지난 3년 9개월 동안 선관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이분이 공직자로 계실 때 투표관리관 해봤다 않습니까? 66명이라면 찬성입니다. 인표님은 국민의힘을 믿듯은 안 됩니다. 그냥 믿고 손 그냥 가만히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누가 자기의 소중한 권리를 누가 대신에 찾아주겠습니까? 자기가 안 챙기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 국민의힘 공정선거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에게 격려 요구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발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H님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하는 것을 99% 국민들이 모릅니다. 아마도 알면 가만히 있을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당일 현장에 찍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찍어라. 이번 총선은 지난 대선처럼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하지 말라. 선거관리비원회는 법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현장에 찍어라. 등등의 플래카드를 전국 곳곳에 달아서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페이스북으로 남겨놓은 메시지지만 김상훈 특위장께 간극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 박사님이 간절하며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내일도 김상훈 페북 메시지를 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셔야 우리나라니까. 병한님은 투표지에 선거관리관 도장을 인시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투표지를 얼마든지 마구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투표지를 얼마든지 투표자를 마음대로 늘려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다가 김용빈 같은 사람을 순관위에 보냈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습니까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죠 처음부터 혀를 끌 끌 찼지 않습니까 판사를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조직을 장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사를 보낼 생각 안 하는 겁니까 정말 함량 미달인 겁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 보고 저는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렇게 감각이 없어가 어떻게 하나 손아님은 어느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수표에 발행인의 도장이 없고 인시해인이 찍혔다면 어떤 혼란이 오겠습니까 사인이 찍히지 않아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아 투표지의 진위를 증명하지 못하는 일은 위조수표 유통이 돼도 범인을 추적할 수 없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 큰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않은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계약을 해도 자기 도장을 찍는데 도장을 인시해서 사용하겠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 박사님 이야기를 많이 퍼날랐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오늘 인천자유통일당 자유마을대회에서 부정선거 방지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 공식적으로 토론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도 전산으로 하지 않는데 한국도 투표한 자리를 개표하고 집계도 전산집계를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국힘 관련된 곳은 닥치는 대로 다 전화도 돌리고 국힘당 사람들 선거 유시에 다닐 때도 부정선거 어떻게 하겠냐 따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저 사기꾼들과 도독님들한테 절대로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도장이라는 것이 자기가 직접 확인했다는 표시인데 그걸 인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이들이라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왜 선관위에 쩔쩔매고 있는가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 분이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걸 지적했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지금 좀 없습니다 완전한 방법은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급조치로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여러분들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여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도 매수자 매도자 중간 3인이 하는 것이 관련돼 그것 관인 찍지 않습니까 관리인을 도장을 인시하는 놈이 어디 있노 정신나간 놈들이지 대통령이 김용빈 그런 인간을 왜 왜 임명했습니까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나라와 국민들이 위해 군림합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법대로 선거하라고 하는데 웬 지놈들이 국민들의 목숨을 자지우지 않은 겁니까 도대체 검사 경찰 대통령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세금을 내주니까 와 부정선거 아직도 자행되고 있네요 기가 찬 일이죠 그렇지만 능높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러면 뭡니까 정신나간 친구들이 그렇게 지랄 지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목숨 걸고 관찰해서 부정선거 방지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왜 그렇게 입을 닫고 있습니까 4월 10일 총선이 또 부정선거에 얼룩진다면 이 또한 대통령이 책임이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싶다면 대통령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선거에서 이기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날인을 사를 걸고 관찰시켜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물러서면 선거 하나 만합니다 이 나라 선관위가 선관위 나라인가 국민들 전부 투표하라고 꼬셔놓고 결과는 자기들이 선택하고 월급은 국민들에서 받고 이런 특정 세력만 받들고 멋지게 적어 놓으셨네 이 나라가 선관위가 선관위 나라냐 국민들한테 다 여러분들 투표하라고 해놓고 결과는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월급은 국민들도 받아 처먹고 이런 특정 세력의 몸에 야배가 하고 에라이 인간들아 너가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인간이고 집에 들어가면 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폼 잡겠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막판에 힘을 더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한 번 두 번도 아니 선거 조작을 무려 아홉 번이나 한 자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성공하면 연구 집권의 길과 본인들 목숨줄이 부귀경화로 뒷받기 날이 오는데 저 사람들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허용하겠습니까 그걸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저들을 모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버틸 겁니다 질긴 놈이 이긴다고 이득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겁니다 오늘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 1인 1당이 얼마냐 개장왈 19만 원입니다 그럼 사전투표관리관이 뭐하냐 사전투표에서 관리합니다 왜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 날인 못하냐 중앙선관이 지침 100% 따르는 지역선관이 답입니다 국민들이 참 이렇게 봉의대가 사니까 부정선거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으면 윤 대통령이 조직 장학력이 뛰어난 사람 선거물을 잘 아는 사람을 투입했어야 되는 거죠 김용빈 씨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리부리하게 생겼잖아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남자가 남자를 보면 그냥 어리부리하게 보였거든요 그냥 보산당하겠구나 선관이 들어가 가지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왜 있습니까 선관이 해체하고 선관이 다시 차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왜 있습니까 대통령이 왜 있냐 대통령이 왜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바이탈 생명이 선건데 중앙선거관이는 언제부터 공정선거에 앞장서야 하는 기간이 선관인데 무엇 때문에 비상식적인 일을 계속 보게 되는 건가 윤 정부 국민이 원합니다 공정선거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 최고의 갑인 국민이 명령합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반드시 투표용제에 날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버텨봐도 결국에는 다 끝이 있다는 것을 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겉은 조용해도 마음은 이미 지옥불의 한가운데 있을 겁니다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날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는 선거 범죄 집단이고 선거 사기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국에 3485개의 음면동 자료를 통해가 여러분 낱낱이 다 까발기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4.15 총선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그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어떻게 선거를 도덕질하고 여러분들 뭐죠 국민을 속였는지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버텨봐도 결국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도 내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선관위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부정이 드러나면 모두 사형감인데 누가 사형에 처해지고 싶겠습니까 부정승을 못하면 그 인간들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인간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인간들은 절박하고 이쪽은 물렁물렁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라 구하는 일에 힘을 대주시고 머리를 대주시고 손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없어도 하고 호소도 하고 부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 도덕놈들 시리즈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소개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근래에 복이 되면 양서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일요일 아침에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